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손들어 볼까요? 자 우리 다섯 분 중에 세 분 네 분 어 귀염실 안 키워요? 귀염실 안 키워요? 귀염실 저 귀.. 귀염실 저 귀.. 자 귀연! 자 여기서 여기서 귀여워요 귀여운! 내가 지금 귀여운.. 귀여운 귀연씨를 안 키워요? 네 저는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서 목에서 털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 난 인터넷에 그 강아지 푸들! 귀연씨랑 똑같은 강아지가 있어요! 맞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! 어느 쪽이 슈퍼주니어야 이쪽인가? 아무리 봐도 닮았는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 뽀! 아무리 봐도 닮았어요 저도 잘 봤습니다 푸들푸들인가요? 본인 거 아니에요? 네 저희 건 아니고요 저희 뭐 가족 중에 뭐 어떻게 피가 그쪽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참 닮긴 닮았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 아니면 제가 강아지 쪽에서 피가 왔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그쪽에서 네